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 저희가 고추를 100개에서 24키로 한 나무에 한 240g 을 땄는데요 자 이걸 그냥 바로 건조기에다가 넣을까 해다가 후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왜 후숙은 꼭 해야될까요? 맘이지? 네 되도록 되도록이면은 이제 하는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고추같은 경우는요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져보면은 고추가 약간 물렁물렁물렁합니다 자 물렁물렁한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추가 완벽하게 익어서 고추가 약간 물렁물렁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고추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싹 둘러보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색깔이 이쁘게 빨갛게 익었습니다 자 근데 요런거를 갖다가 이제 다 100% 다 요런거만 따면은 거의 후숙이 필요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요런걸 따가지고 바로 물에다 씻어서 저 건조기에다 딱 넣으면 되는데 고추를 따다보면은 자 요런게 그렇습니다 자 요런게 자 요면은 완벽하게 익은거 같아서 딱 땄는데 따고보니깐 반대쪽에 약간 꺼멓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요정도 고추같으면 다시한번요 한쪽은 빨간데 요렇게 한쪽은 약간 꺼멓습니다 자 요런거를 땄을때는 이제 이 고추가 고추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한 하루나 이틀안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됩니다 자 요런거를 말렸을때는요 색이 별로 좋지 않구요 이제 고추는 요렇게 완벽하게 익어야 약간 단맛도 조금 새기면서 매운맛도 있고 자 이제 고추가 덜 익었으면은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잖아요 완벽하게 이거야 맛이 좋은건데 약간 덜 익으면은 맛이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고추같은 경우 보면은 요런거 자 보시면은 요런 끝에가 조금 파랗거나 약간 덜 익었습니다 여기가 자 요런거를 말리게 되면은 어이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색깔이 이쁘지가 않게 말입니다 맛도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런거 처럼 요런거 처럼 요런거 처럼 전체적으로 다 익은거 같은데 고추가 또 요렇게 한쪽으로다가 덜 익었어요 자 요런거를 말리게 되다보면은 이제 고추를 말릴때 색깔이 약간 흐옇하고 해야되나 흐엄공에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춧가루를 빨때도 이제 색깔도 덜 이쁘고 또 고추도 맛도 약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약간 아마 떨어지게 될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걸 갖다가 이제 후숙을 하는데요 요런거 같은 경우는 하루정도 이틀 해도요 색깔이 완벽하게 빨가지지는 않을거에요 자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빨가지구 괜찮은거니까 이제 후숙을 하는거구요 자 이제 아까 영상에서 많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꼭지를 뚝딱갖고 말리면 어 일로 물도 들어가고 음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따진건 상관이 없어 그렇지 근데요 가끔가다가 탁 따다가 여기가 툭 뜯어진게 있어요 그렇지 뜯어지고 그런게 있기때문에 이렇게 후숙을 할때는 일단 물에다가 씻으면 큰일나요 왜냐면 물 들어간거는 잘못되면 썩을수도 있고 또 또 이제 저희는 벌레먹은게 한개도 없습니다 자 담배나방이 고추에 꽃에 알을 못가게 제가 철저하게 방지를 했기 때문에 벌레가 난게 벌레가 구멍을 뚫은게 한개도 없는데 만약에 이제 꽃으로 따다가 보면은 담배나방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꽃 속에도 알을 까고 그 애벌레가요 나중에 고추가 크면은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금방 흐르게 되거든요 그런게 많아요 만약에 많다 그럼 그러면요 이 후숙을 할때도 잘못되면 죄다 썩고 막 다른거에 번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멍이 없는 만약에 벌레가 고추를 딸때 구멍이 났다 그런거 그냥 일단 버려 버려야되요 무조건 왜냐면은 야 이거 아깝다 그냥 고추 구멍난던만 놔두고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찢어야지 그러면요 고추가 되게 비위생적입니다 왜냐면 그 속안에 똥이 어? 똥이 두둑실 합니다 한쪽에 구멍난던만 잘라 버리고 그냥 눈으로 괜찮은거 같다 그러고 말리면요 그 속안에 똥이 구글구글하니깐요 일단 구멍이나 고추를요 일단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숙을 할때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들도 방법이 여러가지에요 막 이런 고추같은거에다가 박스에다가 착착착 사가지고 바람이 통해낸 옷에다가 아니면 저 선풍기를 틀어놓고 말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바닥에다가 살짝 깔았다가 하루이틀 살짝 말렸다가 건조개 넣는 분도 있고 또 요런 쌀자루 쌀자루 같은거에다가 넣구요 그래도 바람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터내요 자 이런 데다가 놓고 푹 하루이틀정도 푹 그냥 숙성을 시켰다가 말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근데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사각박스가 있으니깐 예 여기다 놓으면 되겄네 사각박스가 있으니깐 이 그늘같이 다 햇빛에 햇빛이 아닌 이런 그늘에다가요 그늘에다가 이렇게 딱 싸놓고 그리고 여기 여기 어디? 어 저희 꽃은 벌레 먹은게 큰 데도 없기 때문에 고를 일은 없습니다 고를 일은 없는데 자 그래도 바람을 살살 약하게 틀어서 자 약하게 틀어서 요렇게 이제 상황을 봐서 내일이나 내일 저녁이나 아마 그때 건조기에다가 넣기 전에 바로 물에 씻어서 건조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 밥을 먹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졸려요 그래가지고 아 요거 영상 올리고 또 옥수꽃도 심어야 되고 자 고추도 1차지 오르다가 한번 따냈으니깐 살균제 살균제도 한번 주고 예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고추들이 빨리빨리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위로 영양분을 올려서 순모지 현상도 타파를 하기 위해서 추비 추비도 똥있자 똥 똥으로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안하는 방식으로 아주 미치듯이 한번 번을 주고 연명시위도 하고 관수도 하고 해서 위로 영양분을 쫙쫙쫙쫙 올려가지고요 진짜 올해 목표 응 고추 한주에서 두근 반에서 세근 가까이 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깐요 자 어떻게 또 거름을 추비를 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지켜봐 주시구요 아 아 파이팅 여보 파이팅 네 졸려 죽갔어야죠 근데 촬영이나 해야지 어 불은 왜케갖고 눈부셔 죽겄어 지금 졸려 췄어? 그래 몰라 자 저희요 또 다른 작업을 하러 가야되니깐요 응 이만 마치구요 자 인사해 인사해야지 네 네 네 네 네 네 해